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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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퀸스로드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리동 중리공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중공업지역이라서 장점이 참 많더라고요. 공장정보는 아닌데 행복한 부동산 백님 공장을 잘하시니까 장점들을 말해주시니까 들어보니까 내용이 정말 괜찮아서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는 지금 업을 하고 계셔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힘들고요. 여기 공장 주변 상태 그리고 공장 외부 판매는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드릴게요. 직접 공장을 운영하실 분들은 이 조건이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대구 IC하고 그리고 서대구 여기도 개통됨으로써 교통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위치입니다. 신천대로도 가깝고 고속도로도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신 업체 등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공장 입구 쪽으로 왔는데요.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동 좌측에 있고 우측에도 하나 둘 셋 개 동 동수는 문은 총 네 개 네 개씩 해서 달려있는데 현재 공장은 여기 있는 위치입니다. 공장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지는 660제곱미터 건물은 537조원 메타 내부 호이스트는 6톤짜리 들어가 있고요. 안정음사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충고는 약 9m 지금까지 하면 약 9.7m 정도 충고가 나오는 공장이고요. 전기는 50kg까지 해놨고 현재는 약 15kg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공장 매매 가격은 24억에 나와있고요. 대출은 10억 쓰고 계셔서 인수 금액은 약 14억 정도 인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 내부가 1층은 업을 제조업이면 제조업 그리고 각종 업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2층에는 사무동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는 사무실로 1층에는 공장 운영하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가 있고요. 현재 공장도 충분히 명도가 가능합니다. 명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장을 직접 운영하실 분 그분들도 아마 눈여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 진입도로가 공부상으로는 한 8m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충분히 10m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중리동에 오늘 공장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고요. 다른 매물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공장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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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